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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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 공개 팬사인인데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자기소개 짧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스의 성찬입니다 저희 시작해보겠습니다 Let's go 이렇게 아 아 아 A 에 Pereira Por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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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